최진석, 김민서의 파츠 나이티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경제신문의 골프 담당 기자 최진석입니다. 네, 저는 프로골퍼 김민서입니다. 이번 첫 시간부터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제가, 저는 백돌이고요. 제가 이제 김민서 프로님께 강습을 받아서 제가 터치 나이티, 90타까지 칠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이 첫 시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골프의 가장 시작은 자세잖아요. 그렇죠. 어드레스, 폼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여쭤보고 또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의 첫 시간, 첫 순서로 일단 제가 가장 궁금하고 또 갈등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골프 연습장에서 연습을 할 때 과연 이 클럽 헤드를 공 앞에 어떻게 놓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공을, 클럽 헤드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제가 잡는 자세까지도 다 달라지잖아요. 그게 궁금한데 그것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가 어떤 방향을 보고 있는지 확신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먼저 어드레스 해주시고요. 네. 페이스 보면은 거의 이런 선, 홈이 있어요. 이런 선 부분이 있거든요. 이 홈이 내 몸에 정렬선이랑 십자가가 되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물론 원래 놓으셨던 부분 어떻게 놓으셨었죠? 저는 이렇게. 이렇게 많이 각을 세우게 되면 여기 삐뚤어지게 돼요. 이렇게 십자가가. 네. 반대로 어떤 분들이 여는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여시는 분, 이것도 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또 삐뚤어지겠죠. 어찌됐든 내 몸에 정렬선이랑 십자가가 되게. 그렇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십자가를 기억하면 되네요. 네. 십자가 기억하시고요. 한 번 더 어드레스 해보시고.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리 십자가를 잘 만들어도 손의 위치가 배꼽 중앙에서 양가 왼쪽. 이게 가장 이상적인 6번 아이언의 헤드 각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 그리고 클럽 손의 위치는 중앙에서 약간 왼쪽. 일단 이것만 키포인트로 제가 기억하겠습니다.